꼬아야야야야 지울거 많다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잉? 일단은 풀로 건설하고 일단 뭐 지금은 뭐 할거 없어 무조건 건설 무조건 성장 내정을 다져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간부 비..뭐냐 애비군 소집? 야 니가 비경대 집결! 우리는 이제 모든걸 비경대라 부르기로 하였다 좋았어 명예로운 통치라 전북조아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모어드린 가난한 청자님 스티커 다섯개 감사합니다 가난한 청자님 스티커 또하나 감사합니다 감사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어 그대들의 스티커는 비엠국의 뭐냐 군수풍으로 쓸것이오 그렇지요 어 빨리 우리 열심히 산업타서 전쟁을 준비하자고 적어도 메가돈을 한번 몰아봐야될거 아니야 객관 어 좋군 메르르르르르르다 그리고 우리 뭐냐 우리 비경대 도미네이션 비경대 분들을 위해서 어 조만간 크라운을 뿌릴 생각이니 전쟁 직전에 크라운을 한번 뿌릴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크라운으로 전쟁 그니까 전쟁이 터지면 병사를 망고잡이로 뽑을 거 아니야 철기시대 열심히 하라오 현질로 만세 돈이 있다면 쓰는 것이 돈이요 우리는 직장인들이 많으니 단지 우리는 돈은 있는데 게임할 시간이 없을 뿐이다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조만간 독일 국방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천원 훌륭한 의회군 의회가 아주 말을 잘 듣고 있어 의회 포함 개기면 총살이다 잠만 나 이거 지금 뭐냐 모바일 게임으로 방송하고있나? 왜 난 지금 모바일 게임에서 방송하고 있는거지? 난 정말 궁금한데 쓰읍 그럴게요 왜 난 모바일 게임으로 방송하고 있을까? 가자 갑시다 신용카드는 나의 불문 어... 어 뭐냐 근처 농협가셔서 글로벌 비자카드 주세어라고 하면 만들어줍니다 어 그런 비자카드로 결제가 마구잡이로 되니 스팀이건 핸드폰 게임이건 마구잡이로 지르게 됩니다 어 근데 웬만하면 안맞는걸 추천합니다 정말 미친듯이 지르게돼요 통장에 돈이 있다는걸 인지하게되면 여러분들은 미친듯이 그 카드를 긁을 것입니다 농담만이라 내가 진짜 느꼈어 그래 정말 미친듯이 질렀어 어 영세서 보고 참 귀가 차더라 이게 뭔가 싶더라 ützen 미데이블 톨 타워 다른 모드는 아직 plumbing hull 아직까지 controle은 없습니다 오리지널만 죽추고 판사랍니다 kea 아.. 예를 들어서 아따.. 예를 들어서 신성 로마제국에 고딕? 보병기사단 이끌고 반짝반짝한 갑옷을 탐내며 막 쓸어버리고 그러고생겼지 좋았어 다음은 뭔가 성벽이라 훌륭하군 자 우리 요인친들 친구도 보내서 어..어디로 보내지? 여근처엔 뭔가 있을텐데 아..여기있구만 마침 좋은 노예가 있구만 이 노예 이거 뭐냐 되지않나? 아 있다 노예! 그렇지 넌 노예를 무역하라 알았는가 오케이 노예 턴당 7플로틴 우리우리고 18,000원 있네 벌써 훌륭하군 질러라 질러라! 우리 비경대 지갑콩들이여 우리는 막강한 자본용을 앞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 세상천지 자본용 들어가서 해결 안될거 없습니다 어..정말 뭐든지 해결돼요 어.. 얼마를 뿌릴 생각인가요? 어..어..어.. 일단은 클랜원 전체한테 드는 돈이기 때문에 한사람당 한 100크라운종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그래도 한 50명이니까 5000크라운 내 돈은 내 지갑은 사라지겠군 5000크라운이라니 어..그리고 일단은 제가 좀 한번 크게 한번 지를 생각이에요 제가 한번 세게 한번 지르고 이제 지원을 할거니 어..이제.. 우리 어차피 우리 길드는 시즌제니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고 이번에 뭐냐 이번 길드전을 마탕으로 재미가 없으면 죽여버리겠다 나의 자본금을 투입한다 나의 자본금을 투입한다 이게 길드원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지 많이 못들인다는 점 한사람당 천만조도 엄때 세력의 지도자가 죽었어 어우 십자군 교황은 이 지역에 대해 성전을 명하였고 모든 가톨릭 국가들에게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다스로 어떻게 할지 내 부족의 성전을 한사람이로 추세하며 진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피리스도의 그가 이들이 저를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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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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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퍼리 뇌즈 오디아이 트라잉 어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뭐냐 커트라인을 아주 높게 잡았죠 레벨 50부터 이상 그리고 어 정말 제네로 되지 않는 성과를 뭐냐 낼 사람들에만 지원을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냐 내가 사람을 고용해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 안들으면 다 조져버리겠어 어 물론 그냥 부려먹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어 그래도 전쟁을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월급 쓰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어 단지 승리를 위한 군 자금일 뿐 아시겠습니까? 마침 좋은게 있군 군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 전쟁이 전쟁을 돈 없이 칠 순 없으니까 원래 전쟁이란 그래 뭐야 이 미친 제가 몽골의 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덤비겠는데 어 일단은 그래서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승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첫 보원 좋았어 미디블 톨터에서 재밌는 것은 첫 보원의 임팩트지 개인적으로 철기시대는 가입 자체가 안될 겁니다 레벨 50쯤 되면은 거의 화약 마지막일거에요 인제 개몽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레벨 50쯤 될거야 어 그러니 열심히 여러분들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2월 아니 11월 말 10일내로 끝내야 됩니다 전쟁 준비는 10일내로 끝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전쟁을 칠거니가 아니 변장한다 좋았어 잠입했다 어 지금 몽골칸에 잠입해서 적군의 병사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숫자가 좀 되네요 어? 몽골 뭐냐 유잡이 없어 노유잡이 군대라 대단하군 저것이 바로 노유잡이 군대다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몽골과 티모티의 보유유산 아 그래요 레벨업근데 금방금방해요 어 저도 조만간 레벨을 전쟁 시작하면 100으로 올릴거기 때문에 희대하시길 어 그럼 대충 얼마를 현질하려고 하는지 대충 생각할 사람들은 각 나올겁니다 어 정말 미친듯이 지르는걸 보여주지 어 상상을 초월하는 나의 어..뭐니야 지..뭐니야 통장을 갖다 바치겠다 잠입성공 오케이 잠입성공 야들 뭐냐 야들 랭크를 올려놔야겠어 야들 랭크를 올려놔야겠어 어 상업이상은 돼야돼 길드전을 하려면 음.. 어마어마합니다잉 길드는 뭐냐 가입하고 말고 할거도 없어요 어..레벨 안되면은 우리의 속총부대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없어집니다 어.. 제가 명령을 내려놨어요 50이.. 50이 안되는 유저들은 모조리 척살하라고 가입은.. 가입은 됩니다만 그 한톨 또 우리..뭐냐 군대에.. 뭐니야 발붙일 수 없다 오케이 다 성공 요번에 49가 한명 있었는데 그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49는 안짤라도 상관이 없긴 했는데 어..그래도 잘랐습니다 상징적인게 중요한거니까 어..그리고 이 양반들이 네 분명히 얘기했죠 도미네이션 다시 한다고 적어도 산업시대 아니면은 개몽시대까지 올라오라고 이 양반들은 안했어 그걸 어.. 난 분명히 얘기해서 어..적어도 다음 길드전까지는 올려놓으라고 어..그래서 몇몇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의 도미네이션 어..리더 어..길드장 자리를 전부 드렸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높이 올라갈것이고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긴 힘들겠지요 교훈 올라가려면 준비를 하라 어..시간은 절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게임은 미디블 톨타워로써 톨타워3중에 거의 거의 제일 첫번째 어..거이 진짜 전설 끝? 어..그 뭐냐 처음 뭐냐 도미네이션을 한 다음부터 뭐냐 분명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12월달까지니까 엄청난 시간을 줬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못하서 간부를 못하시겠구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어..일단은 웬만하면은 좀.. 어이구 러시아 놈들이 미친적하고 날려드네 어..괜찮습니다 그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그런거니깐요 상황 되는대로 움직일겁니다 하하 하하 어..저거도 솔직히 말해야되있잖아요 크라운을 제가 지급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뭐니깐 철기많이지라 하면은 도움이 안된단 말이야 줘봐야 의미가 없어 어..그거는 그런사람들은 줄차를 다른 올린사람들한테 200개 300개 주는게 훨씬 더 낫잖아 솔직히 다른거는 돈지란이건데 개몽이상 개몽이상 어..지금 저는 여러분 상상 이상의 돈을 집어넣을꺼야 일단 좀 상황봐서 이 사람들은 되겠다 일단은 커트라인은 지금은 레벨 50이지만 조만간 80을 올릴겁니다 어..그니까 무조건 개몽이상 그것도 개몽말기 산업시대 타도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모집할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길드전 컨텐츠를 위에 모이는거니까 미친듯이 놀다갈꺼야 우리는 어..미친듯이 놀다갈겁니다 어..근데 야씨 티켓이 없어서 못놀다카면 그건 말이 되는 소리야 좀 빨리 줄어놔야지 어..그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아하 용병따위가 아주 그냥 거품으로 덤비는군 덤벼라 덤벼라 허약 다음이 개몽이에요 개몽 다음에는 이제 산업시대 지금 컴퓨터 살 돈을 지금 때려넣을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막강한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로 티무르드아 황제를 위하여 황제를 위하여 오케이 이제 좀 지원할 예정이고 어.. 또 전쟁을 준비할 겁니다 어.. 길드전이 나오면은 저는 미친듯이 난리되기 때문에 길드전이 도로 일자가 허니깐 좀 길게 진행될거 같진 않다거라고요 허니깐 쓰읍 미친듯이 거품 물고 해야될 그런..정도의 일정이야 어.. 어.. 진짜 딱 집중해서 어.. 딱 싸우고 딱 끝날정도의 일정이에요 쓰읍 어.. 다르게 뭐 한가보다는 빠르게 끝내자고 그리고 길드는 길드는 온리 하나로 갑니다 길드 두개부터는 필요가 없더라고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어.. 길드는 하나로 갑니다 왜냐면은 어.. 길드가 두개 세개 있어봐야 어.. 소용없다고 하더라구요 어.. 맞는데 전혀 도움이 안돼 도미네이션에선 적어서 유닛은 다 올려가야지 유닛 업그레이드는 다 해놔야돼 실질적으로 전쟁을 쳐야되니까 일단 방어는 안해도 돼 솔직히 말해 자기가 24시간 접속하고 있으면은 방어 따윈 안해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은 길드전에서는 도움이 안돼 승리 밖에 없다 그니까 전부 다 산업으로 된 길드도 천지란 말이야 우리가 진짜 어.. 돈 받고도 막상 캤는데 막 작살날 수가 작살날 수가 있어요 어.. 산업시대의 놈들이 천지인데 어.. 그러게 합니다 청자가 만들면 반동무자로 간죠 뭐 상관은 없긴 해 뭐 만들든 말든 난 근데 저는 어.. 제 공식적인 입장으로선 두개 따위 만들지 않을 생각이야 어.. 어.. 이제 산업시대의 아들이 넘치고 넘쳤기 때문에 어.. 우리는 절대 가들하고 싸워야되기 어쨌든 머뭇거려선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들은 풀무자를 하고 탱크를 끌고 온다고 그런데 딸랑 조총으로 탱크를 어떻게 잡아 탱크를 끌고 온다 역시 뭐냐 공인 어.. 미디블 어.. 쓰레기 활 화살이 날라오는데 죽지도 않아 어.. 공인 미디블의 쓰레기 활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건 뭐야 야 석공병대 맞출 수 있나 패밀리의 영광을 상기하라 하하 적들을 막아라 중기병대 돌격 가자 중기병대 아이씨 봐 다 나왔나 엘더는 다 모아서 움직이다 다 모아서 창진준비 모여서 자 한 번에 돌파한다 쇼원 화살은 진짜 무섭게 적들을 쓸어버려주지만 미디블의 화살은 적이 죽지 않아 좀비인가봐 좀비형 빨리 집결해 미친놈들아 시간이 없다 직결 끝났나? 어.. 이친구들이 영차를 가고싶어 환장을 한다고 오케이 탱크를 준비하라 공격개신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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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병대를 씹어먹고 있어 뭐야 지거 경장 뭐냐 경장기병대 알람 경장기병대 이런 마눌로시아 쓰레기들 장군의 녹역 장군들을 총출동시켜라 공원의 힘국을 위하여 우리는 절대 보병따위 키우지 않는다 자 장군들 투입 누가 적군이고 누가하군이야 근데 오케이 물론고 다음 자들은 뭐야 용병 창병대 야들은 일단 캔슬하고 야들은 덤비지 말자고 다음 이거 대응 야 창병 온다 빠져 창병 온다 빠져 전방 창병 확인 빠지고 전방을 잡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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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이거? 얘네들 아까 패해줘야 하지 않았나? 야 니들 그린데 나와 여기서 대단한 것들이 여기서 간을 보고 있어 판나 쉐키 개병이 멋있긴 한데 창피한테 스치면 사라집니다 야 저기만 필빅 쓰러진다 아 저 저 군병이 너무 많은데 뒤에 저 근위대를 쳐서 장군을 암살할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병력 집결 의상에서 젖장군 남은 사람은 끝나그냐 어 덤이라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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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덥쳐 반갑습니다 최강 뭐냐 몽골 기만의 위험을 보여주지 여기서 젖도 안 되는 것들이 덤비는거야 궁병은 잠깐만 창병이 이쪽으로 빠진다 일단 지켜봅시다 일단 지켜봅시다 자 상황보고 아 지금 오케 빠진다 왜 빠지는거지? 야 대장 이쪽으로 한무대 빠지고 저거 잡아 나머지 나머지 4개는 이 밑에서 다시 차징준비하고 야 뛰어 자 자 대장 태강 한마귀 돌아서 준비 이것은 미디벌 톨타워라는 톨타워 거의 첫번째 시리즈입니다 미디벌 톨타워라는 톨타워 거의 첫번째 시리즈입니다 뛰어 임마 죽기싫으면 야 뒤에 붙었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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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 쏘라 흫 임마 들어왔다가 골로간다 이게 바로 군기병 어 뭐냐 군기병대 위협이다 정의할 것 이동 자 이제 슬슬 눈치 볼까 자 이제 전마들이 돌격을 돌격을 해올 것인가 눈치를 좀 봅시다 야 돌격한다 빼빼빼빼 빼빼äm 빼빼빼 빼빼 빼빼빼빼 빼빼 징규스칸 뭐 그런겁니다 온다 x3 그린데 온다 izione 쓰라버려 장전 쏘라 야 미침 붙었어 야야야야야야야 창병대한테 허리 끊어지면 안된다 빨리 뛰어 임마 허리 끊어지면 다 골로 가는거야 짜라? 아오케 짠다 야 창병대한테 허리 끊어지면 박살나네 진짜 농담 안해라 진짜 박살이 나 재정렬하고 돌격키마대 뭐냐 키마대는 전부 다 오른쪽에서 대기 나머지 전부 뛰어 1군 배치 2군 배치 끝 야 정말 창병대 꼬리 문다 자 우루 한번 끌어볼까 들어와 야 미디블은 진짜 군병이 쓰레기인거 같다 애들이 다 방패를 끼고있어서 그런지 군병이 그렇게 유능하지 못해 그렇게 애들이 유능하지가 않아 천천히 잡지 천천히 솔직히 이정도만 보니 화살포격을 다 죽어야 돼 도망가나 도망가는군 자 사장권 밖으로 나갔으니 이제 사장권을 다시 집어넣자고 자 달리고 2군은 혹시 모를 빌어먹을 상황이 되기 이동 도망가나 뭐해 불빛은 도망가나 도망가나 도망가다 야 갑상했으면 진작에 정을 오겼을거야 야 뭐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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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로 뺄건데 뭐야 안돼 자 기만해 빠져 전맛을 방법으로는 저 못 넘어와 우리는 달리면서도 활 쏜다? 우리는 달리면서도 활 쏠 수 있다? 몰랐짓? 우리는 이동석이 가능한 친구들이란다 멀미니 curios 진구 야 포기해라 너희들에게는 승산당이 존재하지 않아 덤벼벼던지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를 잡을 가능성은 헌저히 났다 그냥 화살이랑 맞아 이제 문제는 화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거지 다음째를 석군병 대제 장고 남산하고 끝내야겠다 가자 장고 남산을 준비하라 하이 비엠 야 장고들 멍때리고 있는거 봐 야 후퇴를 하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후퇴를 하시오 후퇴를 하시오 후퇴를 하시오 후퇴를 하시오